지난 4월 남구 대명 구동에서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50대를 고독사 안심앱을 통해 긴급 구조했던 일을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도 고독사 안심앱 긴급 구호 요청 문자로 고독사 위기에 처한 은둔형 외톨이 중년 남성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 구동 주택가 다세대주택 평가문을 열자 8평 정도의 원룸이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건물 세입자 40대 A씨의 집입니다. 지난달 18일 대명 구동 행정복지센터 고독사 안심앱에는 12시간 동안 휴대폰 미사용이라는 문구와 이 집의 위치정보가 전달됐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곧바로 출동해 와보니 오물과 쓰레기로 쌓인 방안 침대 밑에 A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긴급 구호 문자를 받고 출동했을 때 대상자분은 이 틈에 쓰러진 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A씨는 수년간 사유와 단절된 상태로 은둔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건물주인 단 한 명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에서 A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상담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잡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본 결과 오래전부터 혼자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고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병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였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웃과는 단절이 되고 마음의 벽을 스스로 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과 이웃과 가족들과 좀 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대명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관계망과 연계해 A씨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대명구동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활용하여 집청소는 물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명구동에서는 4월에도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50대 장애인을 구하는 등 지난 3월 고독사 안심앱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석 달여 만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고독사 안심앱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에 긴급 구호 문자가 자동 전송돼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btb뉴스 우승문입니다. btb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btb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